오겠습니다 오케이 되는거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구 하기로 했네요 여기 뒤에 구 두가지 오케이 문장과 단어 단어는 좀 쓰기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해봤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문장 카드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주로 애완동물들이네요 그래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뒤에 이름씨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이죠 이름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o you have?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책을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Do you have a book? 그렇죠 Do you have a book? 또는 뭐 책 여러 권 갖고 있니 하면 Do you have books?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걸 주로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래 가지고 있어 나는 앵무새 갖고 있어 Yes, I do Yes, I do Yes, I do I have a parent 오케이 그래서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가지고 있다 그러고 앵무새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말 그래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I have a parrot 그렇죠 I have a parrot 오케이 패럿 쓰기 조금 까다로운데요 한번 쓰기를 여기서 해볼까요 패럿 어떻게 쓰면 되겠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패럿 할 때 패럿은 패럿이 아니고 패럿이거든요 영어스럽게 쓰면 영어스럽게 뭐 진짜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 A R R O T 에요 됐습니까? A가 내리는 때 한 소리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는 내 이름 A A A 어 그렇지 에 소리 된거에요 됐습니까? 패럿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 pet? 패럿 할 때 패럿은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P A T 가 아니고 P E T 가 되는 거에요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랬더니 또 갖고 있대 Yes, I do Yes, I do I have A goldfish A goldfish I have a goldfish Hey, goldfish이도 한번 써 볼까요? G, G, R, E, G, R, H, H 그렇죠 그래서 SH가 무슨 소리 된다 쉿 자 전번에 fish 쓰는 거 보니까 틀렸던데 이제는 안 틀릴 수 있겠죠? fish이 됐습니까? Yes, I do I have a gonefish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그렇죠. 일단 hamster도 한번 써볼까요? H H S T T 그렇죠. hamster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to가 있는데요. to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도 갖고 있어. 나도 그래. 이런 뜻이에요. to 쓰죠. 몇 가지 설명 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pet? 무슨 뜻인데?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이런 뜻인데 일단 you는 잘 알 거고요. 너는 네가 이런 뜻이고요. have가 중요한데요. have의 뜻이 have 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시고?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아이고 이상한 말씀인데 모든 하다시 속엔 뭐가 숨어있다 했죠? 모든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엔 뭐가 숨어있다 그랬는데? OK.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 설명하는 거야. 모든 하다시 속에는 to가 숨어있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까? 보이는데? 선생님? 자 이거 너는 가지고 이거는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죠? 너는 가지고 있니 말고 너는 가지고 있다 라는 가장 평범한 말부터 먼저 설명할게.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You have 넌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안 가지고 있다 넌 안 가지고 있다 You don't have 도랑 낫이 합쳐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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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속에 숨어있다가 이 속에 숨어있다가 넌 갖고 있다 You have 넌 안 갖고 있다 Have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이와 같이 저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 낫을 쓰거나 또는 묻는 문장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거나 하고 싶을 때 이 두가 숨어있다가 사용되는 겁니다.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You don't like 너는 좋아하니 는 뭐겠어요? Do you like 근데 이거랑 달리 너는 행복하다 이거는 다른 설명하는 거야 너는 행복하다는 너는 행복하다는 너는 행복하다는 너는 행복하다는 가 되죠? 넌 행복하지 않다 는 뭐죠? you are not happy죠. 넌 행복하지 않다 는 뭐예요? you are not happy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 너는 행복하니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르냐? happy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you are not happy. 아, 하다시입니까? 이게? 행복하니인데? 얘가 하다시 되려면 행복하다 라고 갖고 있어야 하다시죠? 선생님이 단어 시험 칠 때 영어가 이렇게 쓰여있고 뜻 쓰는 거 있죠? 거기에 어? 내가 생각할 땐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시를 잘못 쓰면 선생님이 틀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가 단어 시험을 치는데 happy라는 단어의 해피가 딱 나와있고 여기 뜻을 써야 되는데 네가 여기다가 행복하다 라고 쓰면 선생님은 틀렸다고 채점해요. 이거 하다시가 아닌데 하다시라고 썼기 때문에. 자, 네 가지 시 다시 한 번 또 얘기합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면 네 번째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 중요한 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시? 하다시, like, go, eat, have. 왜냐하면 얘네들이 왜 하다시냐면 좋아하다, 가다, 먹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기다려봐.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시는 이름시. 이름시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롭 이런 거 이름시겠지. 책상, 공책, 공기, 바람, 사랑, 슬픔 이런 것들이 이름시겠지.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니까 당연히 누구라는 질문이라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시는 무슨 시가 있냐면 그 다음은 어떤 시가 있죠? 어떤 시. 예를 들어서 슬픈, 뭐 영어로는 sad죠? 피곤한, tired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가 하는 일은 이름시를 꾸며줍니다. 어떤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시는 어째시. 오케이, 얘들아 하는 일은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먹다, 어찌 먹다, 급하게 먹다. 천천히 먹다. 천천히. 이런 것들이 어째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피는 무슨 시예요? 해피는 어떤 시죠? 어떤 시죠?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들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름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는 어떤 것을 만들어 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자, 아직 손발이 안 맞죠. 그렇죠? 얘를 보고, 얘 말고 뭐도 있냐면, 엠도 있고, 이즈도 있죠? 그렇죠. 엠, 이즈, 아, 를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고. 안녕히 가세요.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다 그랬죠? 네. 오케이. 그런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고, 이다가 되고, 유혹사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 라는 무슨 시의 뜻으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다가 되는 거죠? 너는 행복하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비동사, 아니요. 비동사가 사용됐을 때 묻는 말은, 얘가 왔다 갔다 해야. We happy, you are happy. 그 다음에, 난 놓고 싶을 때도 두가 안 나와. You are not happy. 알겠습니까? 문장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하다시가 있어야 문장이야. 하다시 없으면 그냥 단어야. 알겠습니까?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시를 만드는 방법은, 하다시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라고 물었더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do. 라고 해줘. 자, 이 Do가 뭐 대신 왔냐? Yes, I have a pet. 뜻이 뭐예요? 자, Do가 모든 하다시의 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Have a pet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배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무슨 시덩어리예요? 하다시의 덩어리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물었는데, Do you have a pet? 라고 물었는데, Yes, I do. 라고 대답하는게 편해요. Yes, I have a pet. 라고 대답하는게 편해요. Yes, I do.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거 뭐 대신 온 하다시라고 해요. 뭐 좀 어려운 말을, 대동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거 나중에 배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걸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Yes, I am. 이 아니고, Yes, I do. 라고 해야 합니다. Yes, I am. 하면 큰일 나. Yes, I am a pet. 그래, 나 내완동물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되겠죠. 갖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래, 나 내완동물이야. 이러면 안되겠죠. Yes, I am. 하면, 그러면,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됐냐. Yes, I am. 뒤에 생략될 수 있는 바람은, 무엇밖에 없냐면, Yes, I am a pet. 이건 난 애완동물이다. 그러니까, Yes, I am. 하면 된다 안된다. 그리고, 이것도 못오고, Yes, I am. 이 아니고, 당연히 뭐 받아야 되겠다. Yes, I do. 라고 해야 된다. 승민아, 오늘, 전번에 돌했는거 하고, 오늘 새로운거 하고, 해줘. 지난번, 지난달에도 지금, 교재 밀려가고, 다 못건내고, 이래갖고 안되. 그럼 두개요? 아, 한개. 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왜, Yes, I am. 이 아니고, Yes, I do. 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갖고 있으니까, Yes, I do.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안 갖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I가 또 들어갑니까? No, I don't. Have a pet. 생각된거죠. 아, Don't have 하니까, 아까, 아까 만들어 봤던거랑 비슷하죠. You don't have a, or I don't have a,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Goldfish 있을줄 알아야 되겠구요. 햄스터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지다 먹다는, 먹다는? Have. 가지다란 뜻으로 쓰일때도 있고, 먹다란 뜻으로 쓰일때도 있단 말이야. Have. 오케이.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볼까? I have to, 초콜릿, Bars. 음, Bars. Bars. But, I will, I have to, U. Sert. One. One. Watch. you. With you. With you. With, we know where with인지, where with인지, Right. parents politics! W는 우 되구요, I 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I, E, O. I는 뭐? IE. 네. 여기서, E가 됐구요. 그다음에, TH가 나오면, 혀를 일단 물 Butt. 살짝 눌면 돼 이 사이에 그런 다음에 떨면 안 떨면 th th 나오면 입을 혀를 살짝 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with with 알겠습니까 sh는 뭐였어 sh는 sh는 sh 그 다음에 ch는 뭐였지 ph 는 f 하고 똑같은 소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애완동물은 pet 이구요 ok 그래서 예문 would ok what kind of pet would you like to have ok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어떻게 쓰면 되죠 ok 그럼 u가 무슨 소리 되는거에요 여기서는 u 됐죠 여기 a는 i 됐어 a 됐어 됐습니까 여기 i는 뭐 됐어요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아 여과의 소리가 이구 압니까 이구조 이구 아 나 이구아나 정직하게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되요 잉? 아 ok 네이 할 때 어떤 소리가 소리가 안나고 있는것 같아요 빨간 내인데 누가 보리 같다고 했어 지만 소리 안나 그 내 이후야 내이 h 어 후 소리될까 gh 가 소리가 안날 때가 많아 해 n 는 이가 에 아이가 이 네이 아 아까 그 다음에 햄스터는 아까 써봤죠 가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맞던 틀리는 잘 갔어 ok 얘는 always always 얘는 trying always trying 그 다음에 얘는 it 얘는 cage cage 그럼 한번 더 읽어볼까 my hamster is always trying to get out of its cage A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요? A가 A소리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얘는 G인데 G는 뭐갔다 했어 G는 G는 그 G 갔다 했지 그 G 여기서 뭐가 됐어? K 그야 그러면? G 됐죠 K 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북이는? 털러 털러 어떻게 쓰면 되죠? K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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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TLE U U U U U U U U U 으 으 으 으 으 어 그러면 으 으 그건 추월 소리 아예 컴퓨터 뭐 뭐 이게 다 합쳐서 뭐라 그랬으니까 털트리라면 털트 어 주가 무대 수 5 5 내 쪽어 으 그래야지 털트리 될까요 털트 어 어 지금 세롬이가 왜 스펠링 외우고 뭐 그 쓸 때 자꾸 틀리는지 알아 어 여기까지 무슨 소리에 털 끌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들지 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란 말이야 털트 으 으 긴걸 어떻게 한꺼번에 외울 거야 잘라 잘라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따 음 세 거북이는 느리지만 게으르진 않다 으 으 으 나신거 같구요 아 낫 레이지 으 오케이 그 다음에 패럿 아까 전에 쓰는거 조심히 했어요 피가 뭐였어요 으 으 으 으 으 에이 그 다음 아 으 으 에이 뭐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는군요 으 으 아마른 이렇게 4 예 웬쇼린 말할 수 있는 종류에서 해요 으 으 으 으 으 으 뭐 토크 뭐 토크에서 어떤 글자 하나가 소리가 안다는데요 뭐가 소리 안 나고 있는 아이가 아이가 어디있어 세례비 알파벳도 해야 되겠구나 엘이 소리 안나죠 이게 어떻게 대문자 갑자기 대문자 나옵니까 소문자 엘이죠 톨크가 아니고 그래서 토크에요 금붕어는 뭐였고 난 집에 나의 어항 안에 많은 귀여운 금붕어들을 갖고 있어 을 좋아 oke 얘는 큐트 커트가 아니고 이게 컷이 부여 아 큐트 얘는 아쿠아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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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가가진 세가의 소리 유가가진 세가의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그럼 쿠트야 쿠트 큐트라베 그럼 유지 이게 어떻게 꾸겠어 어 오케이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얘가 쿠겠지 쿠 얘가 무슨 소리겠어 얘는 리 얼하고 이 얘는 뭐 음 해도 되고 엄 해도 되고 에이는 그럼 뭐 아쿠아리엄 이걸 a q u a r i u m 이렇게 외우고 가라 이게 외워지나 어 외우십니까 어 이렇게 여기까지 자 갑니다 으 으 으 감사합니다.